이태원 클라스 OST 가오의 시작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카포 두번째 칸에 키우시구요. 이 노래는 메인 리듬이 두개가 나와요. 첫번째 팟 미트로 하는 그리고 두번째 후렴 넘어가면서 첫번째 줄부터 네번째 줄까지는 팟 미트 주법으로 이렇게 갈건데요. 제가 한줄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거에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첫번째 줄 G코드 검지손가락으로 3번 프린 6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5번 프렛 5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5번 프렛 4번 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팟 뮤트를 해볼건데요. 손날 부분을 수직으로 이렇게 기타에다 그냥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예쁜 소리 날거에요. 시간 지났을 때 자 수직으로 세우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어깨가 아플거에요. 그래도 예쁜 소리를 내려면 처음에는 어깨가 조금 아파야 되니까 좀 참으세요. 자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쭉 좀 이렇게 모든 근육이 좀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쭉 말아주세요. 더이상 안가죠. 왜냐하면 약지 중지 새끼가 펴져 있으니까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을 눌러서 이렇게 사용해주셔야 돼요. 자 팟 뮤트란 손날 부분이 뒤로 가서 브릿지핀에 딱 부딪힌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쭉 말아주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검지를 쭉 누르면 나는 소리가 팟 뮤트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예쁜 소리가 나는거에요. 아휴 이렇게 말해봤자 할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하겠 자 그럼 오른손 한번 흔들어 볼게요. 8비트 스트로크입니다. 8비트 스트로크라는 말만 나와도 답답한 사람들이 계실건데 편하게 8번 소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자 액센트는 3에 들어갑니다. 1 2 3 4 1 2 3 4 그렇게 8번 소리내면 돼요. 1 2 3 4 5 6 7 8 이런식으로 자 그럼 A코드로 넘어갑니다. 이 손모양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칸 가시면 되는데 자 이때 저처럼 자연스럽게 가고싶으신 분들은 꼭 앞에 있는 손가락만 신경쓰이지 마시고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엄지의 힘만 빼줘도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 지판을 누르고 있는 역할을 못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엄지의 힘 살짝 빼고 그대로 이동하시면 이 모양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기타 치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지판만 보고 손가락 위에 있는 아니 지판만 보고 지판 위에 있는 손가락 보고 얘네들이 뭘 해야지 기타를 잘 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엄지의 힘 빼고 이동하셔야지 이 폼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쁜 소리가 난답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엄지의 힘 빼고 이동하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B는 북한 가면 됩니다. 그리고 F샵은 E프렛으로 오시면 돼요. 자 이거 조금 빨리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G코드를 잡았을 때 검지 위에 하얀 점이 있을 거예요. A코드를 잡았을 때 검지 위에 하얀 점이 있을 거예요. 프렛 코드에 자 그리고 7프렛 와서도 또 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F샵 잡을 때만 E프렛 혹은 점점 사이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 연결해 보면 새로운 시작은 L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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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줄을 하시고 자 이제 후렴 넘어갈게요. 라랄라랄랄랄랄 라랄랄라 라랄랄랄랄 라랄랄랄랄랄랄랄랄 아 똑같아겠네 이 노래는 재밌는게 있죠 라랄랄랄랄랄 하 라랄랄랄랄랄 하 아마 이게 초、중、고등 학생이 이걸 기타를 치면은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이 헉! 헉! 그릴 것 같아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허 아 해줘야 자, G코드는 편하게 잡으세요 알고 있는 중지손가락으로 이번 프레드 5번줄 약지손가락으로 3번 부린 6번 줄 자, 스트로크 패턴 갑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한 거를 다운, 다운, 업 이거 말씀드릴 건데 자,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이거 지금 노트에 적거나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냥 이 소리 듣고 외우셔야 돼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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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때 중요한 거는 오른손은 절대 멈추지 않는 카운트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있는 오른손 안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나중에 메트로넘 연습을 안 해도 정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지만 시간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하세요 이런 거를 건너뛰으시니까 여러분들이 1년, 2년, 5년, 10년 쳐도 자꾸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기타를 독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잘 치고 싶으면 밑점에 본 적이니까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내려갈때 6줄 다 올라올때 6줄 다 스트록 연습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타 줄이 6개인데 올라올때는 3개 때리고 내려갈때는 2개 때리면 안 되겠죠 잡소리가 많아져 자 그러면은 G코드 잡고 아까 알려드린 패턴으로 D코드 검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1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이에요 자 D코드 잡을때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손가락이 각자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총 우리는 3가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어있으면요 나중에 됐을때 한 동작이 돼요 이렇게 이건 꿀팁 이런걸 좀 이런걸 좀 이유를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샷 코드는요 2번 프렛을 검지손가락으로 발휘하셔야 돼요 어 다 누르는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이런거 아무튼 다 누르는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지손가락으로 3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5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이에요 그리고 이제 힘을 빡 주세요 그러면은 이 세손가락이 5-3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이 하는 역할은 사실 6-2-1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힘만 조절해주면은 F코드도 사실 쉽게 소리될 수 있는건데 또 많은 영상들이 검지로 다 누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누르고 시작하니까 그 손가락이 이렇게 말을 안듣는거에요 말을 안듣는거에요 말을 안듣죠 이상하게 잡고 자 F샵 자 B마이너 코드 다행인게 B마이너 코드는 이 세손가락을 이 세손가락이 그대로 하나씩 내려가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연결되죠 하... 팝뮤트만 여기서 제대로 잘 배워서 가시면 다른거 봤을때 또 팝뮤트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으실거에요 새롭게 배우시면 안되용 파이팅 다음 영상은 지켜봐 now 정말 QR